서울시의 노령화 지수가 지난 2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노령화 지수란 만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노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서 노령화 지수가 100%를 넘었다는 것은 유소년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고령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노령화 지수는 101.5%로 분기별 조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에 강북구와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지역마다 노령화 지수가 크게 차이 난다며 자치구 맞춤형 노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를 보면 중구와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는 150%를 웃돌지만 서초구와 양천구 등은 75%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노령화 지수를 기록한 중구는 효건강의 날과 효사랑 함께 걷기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맞춤형 노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구는 시와 자치구가 지역맞춤형 노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신은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오는 3일 열어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이 포함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2일 2016 어르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BS 정중희입니다. TBS 정중희입니다.